자 오늘은 펌프를 한 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 보시면 정말 조용하고 좋은 인버턴 펌프로 교체 했는데 솔직히 일반인이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최대한 규격 사이즈 정도 공부를 하고 설치를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이 젖어있죠 굉장히 축축하게 젖어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당연히 어디에 물이 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휴지를 준비했습니다 황토 휴지라서 잘 보이는데 대면 여기 젖어있죠 여기도 보시면 물이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도 물이 이렇게 흥건히 젖어있고요 압력탱크 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좀 젖어 나옵니다 여기 많이 젖어 나오죠 여기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PT25인 줄 알고 일반적으로 한국은 다 PT25를 사용합니다 규격이 얘 같은 경우는 PF25입니다 알아보니까 PF25라고 하더라고요 PT와 PF의 차이점은 둘이 나사산의 간격과 나사산의 높이 나사산의 각도는 다 같습니다 딱 하나 틀린 게 있다면 PF는 딱 플랫합니다 감놈과 순놈이 구멍이 같아서 끝까지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PT 형태는 압력은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순놈도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한 세 바퀴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 바퀴 돌리다 보면 더 이상 안 들어가게 물리면서 테프론으로 막 감아주고 꽉 체결하면 들어가면서 꽉 물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이 더 안 새서 한국에서는 PT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럽 거든지 PF를 사용했습니다 PF가 더 좋은 점은 더 고압을 견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나사산이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압까지 견디기는 하는데 테프론으로 이제 감아도 물이 좀 잘 셀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고쳐보려고 인터넷에 열심히 검색해서 이걸 찾았습니다 짜잔! 요거 정확한 명칭은 저 밑에 자세히 보기에 적어놓겠습니다 요 부분은 PF입니다 요 안에 있는 요 앞놈 부분은 PT 형태로 약간 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각도가 많이 꺾여있지 않습니다 살짝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쪽은 딱 플랫합니다 딱 봐도 저거랑 비교해볼까? 이렇게 비교하면 혹시 보이시나요? 눈으로 보면 확실히 좀 티가 납니다 PF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랫하게 쑥 들어가지만 끝에 이제 뭔가 오링, 고무링 같은 걸 꽂거나 가스킷을 꽂아줘야 되는데 타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PF 여기 보면 끝에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가스킷 형태고요 여기에 맞는 가스킷 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꽂아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이제 딱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몽키가 너무 작아서 왕 몽키 준비를 했으니까 이게 근데 몽키가 여러분이 아시는 이렇게 생긴 몽키 튼튼한 걸로 준비하려면 너무 비쌉니다 싼 거 7,000원짜리인데 조잡합니다 유격도 좀 크고 어차피 나사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유격은 버텨줄 거라 생각하는데 쓸만한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다 PT인데 PT에서 새는 거는 제가 테프로는 쓰던 거 두 롤밖에 없어서 좀 부족하게 감아서 새 걸로 연로를 샀습니다 다음 편인지 다음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또 온수기도 해서 교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했고요 설치를 하겠습니다 펌프를 끄겠습니다 펌프를 끄겠습니다 펌프를 스탑으로 해놓고 끄고 물탱크에서 물을 잠궈 주고요 펌프 전원을 끄겠습니다 확실히 이 안에 임버터로 전기가 변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빼는데도 계속 켜져 있죠 압이 차있을 테니까 압을 이제 빼주겠습니다 그냥 물 틀어버려 이거 압을 빼주고요 얘는 우린 꽂을 공간이 없네요 테프론 감았던 걸 제거해 주겠습니다 오링 같은 걸 제공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꽂을 때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끝까지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에 보다 자 여기를 빼주겠습니다 쓸만을 합니다 물이 쿨쿨 쏟아질 수 있으니까 칼칼 쏟아질 수 있으니까 물 받침을 하나 대주고 그래도 이게 잘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돌려놓고 다 사면 되겠네요 제가 PF라면 끝까지 딱 들어가야 되겠죠 PF가 맞습니다 여러분 PT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딱 들어갔네요 PT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꽂혔을 때 보셨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먼저 작업을 많이 배관하신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말하시길 이제 스무바퀴 감아라 스무바퀴를 감고 미리 작업을 해서 꽂아주겠습니다 땡겨주면서 타이트하게 두 바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감는 게 맞다고 하니까 어 들어는 갑니다 미리 준비했던 몽키 두 개로 저의 무시무시한 파워로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만큼 돌려두시고 그리고 여기를 끝까지 이건 어차피 고물이 가스키지 잡아주기 때문에 적당히 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딱 맞습니다 뭔가 좀 더 있어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빼야 되겠습니다 이 몽키가 좋은 게 또 얇아 가지고 요런 데 잡기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딱 들어가죠 pf가 맞습니다 여기서 더 조이면 더 오버해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밸브와 먼저 작업을 해 준 다음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 바퀴 20 이걸로 안 되네요 반대 방향도 20 바퀴 감아 주겠습니다 10 하나 여기도 20 이렇게 하면 각이 나오려나 간섭이 생길지 모르니 어쩔 없이 거꾸로 가요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은근 접목된 힘까지 발휘해서 제 일부는 더 이상 못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 꼽아 주시고 혹시 저 영상 보신 분 중에 이런 거 뭘로 검색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거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뭐 레드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적어주세요 특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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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아 진짜 이거 동네 철물점이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파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이 아닌 걸로 검색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딱 하나 한 군데 찾았습니다 요런 거는 미리미리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야 될 겁니다 동네 철물점이 아마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한방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보면 이제 육각짜리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달아 놓을 텐데 이거 사실 때 그거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잡을 데가 없어서 뺄 때 너무 힘듭니다 한 롤로 25일 짜리 가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 가면 한 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번 보자 한 번 됐습니다 네 요만큼은 더 돌려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시 빼서 아아 하아 음 아 좀 맞을 것 같네요 이만큼을 팍팅을 해주겠습니다 동작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물탱크 물을 열어서 채워주겠습니다 물이 새는지 또 봐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닦아주고 여러분 이게 펌프 돌리기 전에 벨브 다 열렸는지 확인하시고 펌프 전원 연결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키면 스탑 상태로 되어 있고요 돌리고 있습니다 오토로 하면 여기서는 안 세고요 여기서 조금 세는데 아까 덜 조여준 것 같은데 조여주면 여긴 이제 안 세 겁니다 안 세죠 안 세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세는데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테프론을 감아주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꼬박킹을 딱 맞는 구조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 거에서 지금 세고 있습니다 전기를 빼주고 하나 열걸로 더 사긴 했는데 이게 안 맞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뽑아주고 얻어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테프론을 한번 열심히 감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박킹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 넣어줬으면 어쩔 수 없고 테프론 신공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는지 안 세지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안 셉니다 왠지 잡힌 것 같은데 안 떨어지지 약간 주르륵해서 여기 물이 젖었는데 하나도 안 세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PT와 PF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작은 가스켓 하나로 물이 1도 안 세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윌로펌프든지 뭐 이제 하늘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PF를 사용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때 PF로 됐는지 PT로 됐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PF로 돼 있다면 PT 변환하는 레드샵? 레드샵가 맞나? 하여튼 판매점도 알고 싶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새는 거를 제가 한번 최대한 잡아봤습니다 포인트는 PT, PF 꼭 확인해 보기 테프론 많이 감아주기 20바퀴 이상 꼭 감아주기 공구를 사용해서 접목 힘까지 해서 돌릴 수 있을 만큼 돌려주기 하니까 물이 하나도 안 세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쓰면 또 굉장히 비쌉니다 출장비 한번 오면 기본 10만원 뭐 좀 이렇게 힘준이 썼다면 20만원 받아가니까 배관 작업은 자제 7천원짜리 써보니까 괜찮았습니다 7천원짜리 두 개 사용하셔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펌프를 교체한 이유가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버터로 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데서 전기요금을 줄여보자는 목적도 있고요 전기요금을 줄이기 2탄 전기온수기를 바꿔볼 예정입니다 농만 갖다 놓으실 분들 물이 온수가 너무 조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온수기 영상 참고하셔서 보시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